우리 가족은 정말 좋아요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있죠 동생은 나에게 도움을 줘요 아빠는 공부하라 하셔요 엄마는 내가 모르는 문제를 알려줘요 참 고마워요 그래서 내 가족은 정말 정말 좋아요 우리 가족은 정말 좋아요 소중한 내 가족 우리 가족은 정말 좋아요 소중한 내 가족 반복된 일상 학교에 가고 학원의 숙제에 동생도 보기 친구를 만나도 즐겁지 않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죠 알아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하는데도 쉽지 않죠 그럴 땐 내 가족은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언제나 즐겁진 않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럴 땐 내 옆에서 그럴 땐 내 옆에서 귀 기울여주는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은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내가 좋아 우리 가족은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내가 좋아 우리 가족은 정말 좋아요 소중한 내 가족 우리 가족은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정말 좋아요 행복한 내가 좋아 아멘